오늘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결코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지배자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 공복일 뿐입니다. 국가 여러분 국가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고개를 넘어서서 위대한 역사에 성공을 써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세계사회에 없는 무혈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 강국을 이루었고 김대중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고 문재인이 꿈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 강자들의 황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장군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 못할 퇴행과 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위기입니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강대강대결 전쟁 불사같은 말폭탄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휴전선의 대결의 기운이 감돌고 전쟁 위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져서 내 아들 혹시 전쟁터에서 죽어가지 않을까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량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기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 아닙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능력이고 평화야말로 최고의 안보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검사 독재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다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습니다. 실식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사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생도 위기입니다. 남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교통비도 오릅니다. 대출금 이자도 오르고 시장의 무값, 배추값, 호박값도 오르고 점심값도 천장부제인데 유독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봉투는 얇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류사들은 책밭을 터뜨리고 수익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깎아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독재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탄소문명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생태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전원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기 지금이야말로 결단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탄소문명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탈출한 과거를 향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낙오의 위험을 감수하는 추격자가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태부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각자 도생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였다면 신림동의 반지하 세 모녀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10월 29일은 평범한 일상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좀 더 민감했다면 국민의 신음소리는 더 작아졌을 것입니다. 정치가 살아있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폐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 더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피 눈물에 그리고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우선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소명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열의 맨 앞을 굳건하게 지키고 힘내라는 여러분에게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왔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수도 민주주의를 회전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Richmond 아프게 아프게 내가 mim 감사합니다.